좋은 책은 두고두고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 않죠? 선생님이 1년 전에 모두 소중해라는 책을 읽어줬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핀란드의 그림책 작가 리사 칼리오의 모두 소중해 책을 또 들게 됐어요. 동영상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다시 들어보세요. 모두 소중해 요즘 밖에 나가면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죠? 들려 그리고 풀숲에서 어떠한 곤충들이 날아다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. 어떤 꽃들이 피어있는지도요. 모두 소중해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자그마해 누구는 아주 오래 살았고 누구는 갓 태어났지 누구는 싱싱 그네 타기 좋아하고 누구는 기타를 딩가딩가 누구는 공을 뻥 차기 좋아해 얘는 그림 그리기 쟤는 책 읽기 얘는 빵 먹기 쟤는 몸을 쭉 느리기를 좋아해 얘는 춤추는 걸 좋아하고 얘는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기를 좋아해 우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똑같이 소중해 누구나 가끔은 띠띠시 기쁘고 누구나 가끔은 슬픔에 추 누구나 가끔은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다가 스르르 용서해 우리는 누구나 겁에 질릴 때가 있어 그러다가 가끔은 용기가 뿜뿜 가끔은 사무치게 외로워서 친구가 있었으면 해 우리는 누구나 꽤 비슷하거든 똑같은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누구나 똑같은 달빛을 쬐지 엄청나게 크든 엄청나게 작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누구든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소중해 핀란드의 그림책 한나하나 그려진 그림들이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 재미를 느낄 거예요 지금까지 모두 소중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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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